2021년 새해 인사회는 좀 더 세밀하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로 시민을 만나고 있는데요. 12일 열린 교통안전분야 새해 인사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진행됐고요.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도시 성남을 주제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교통신호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수동으로 진행되는 신호체계를 온라인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신고나 처벌이 더 강력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도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스마트과 안제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하고, 또한 온라인 등 신호체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33개 학교에 통학로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이나 포장 음식 소비가 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환경 분야 새해 인사회 참여자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고민과 또 성남의 자원순환가계 아리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요 질문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 소각장을 시급히 건립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환경 교육을 통해서 환경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100억 원 규모인데 특히 거기 스마트 그린 센터를 만드는데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린 두 축입니다. 하나가 이제 통합 데이터를 만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과 그다음에 환경 전문가들, 단체들 함께해서 환경 교육을 특히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의 의리까지 환경 교육을... 이 질문에 대해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리백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며 재활용 관련 기업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또 신규 소각시설은 올 하반기 착공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일정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새해 인사부에서 나온 질문들은 현장에서 대부분 답변을 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지리안 시민에게 좀 더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는 공원 녹지, 문화, 도시주택, 독서진흥, 경제, 게임 콘텐츠 분야에 대한 새해 인사회가 예정돼 있고요. 동별 인사회는 21일 오전 수정구와 중앙구, 오후에는 분당구 인사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별 인사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